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무료방송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준비가 하다 보니까 내일은 제가 오전에 엑소에서 무료방송하는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왔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을 잠깐 살펴보고요. 짧게나마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짧게 도움이 되도록.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했고요. 정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정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으로 가고 있어서 오늘 갭상승으로 나왔죠. 상당히 좋습니다. 투자짓기 잠깐 한번 볼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외인들이 매수 가담하고 특히 금융투자가 많이 매수했는데 개인들이 많이 팔았죠. 그러면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나갔는지 어떻게 우리는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참 어제도 잠깐 얘기했나요? 오늘은 전체도 그래서 갤럭시 폴드 수혜주가 오늘 KH바텍이 상당히 멋있었죠. 제가 어제 그저께 추천한 날이 이 날인데요. 이 날 추천 나가면서 매수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이틀 동안 아주 강력하게 상승을 해서 맛있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폴드의 폴드 볼폰에 경첩을 만드는 힌지라고 그러죠. 영어로 힌지라고 그러고 그 부분을 만드는 기업인데 지난 2분기에 실적 개선과 3분기에도 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흑자가 계속 전환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주가가 역시 기관하고 외인들이 쌍거리 맺으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살펴보면 투자 3일 동안 지금 1, 2, 3, 3, 3일 동안 강력하게 오늘은 뭐 엄청나게 사들였죠. 26만 주, 8만 주, 14만 주까지 사들이면서 주가를 급등하게 만들었는데요. 자 그럼 끝났을까요? 아직도 갈 일이 많겠죠. 여기 왔습니다. 그죠. 이건 버릴까요? 예 버리고 그럼 좀 여기 왔는데 내일도 또 나갈 것은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나가면서 또 덕산 네오록스라든지 그죠. 역시 스마트폰에 OLED 들어가는 종목 또 신고가를 했죠. 대덕전자도 역시 또 상승을 하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아직도 헤매고 계시나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는 자 유료방송이 오면 역시 좋은 그죠. 매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데 아유 전무관님 너무 늦게 왔어요. 조금 더 빨리 올걸요. 조금 후회됩니다. 지수가 그동안에 너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아팠죠. 그죠. 이게 지금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바닥까지 떨어질 때 지금 여기까지 떨어질 때 680포인트입니다. 2600에서 지금 바닥이 1891포인트니까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한번 볼까요? 계산을 2607에서 마이너스 1891 그러면 716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680포인트에서 731포인트까지 빠지면서 여러분의 투자가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상당히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에이 전무관님 진짜입니까? 에이 진짜입니다. 저희가 사서 끌고 가는 종목이 사람인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람인 같은 경우에 보면 거꾸로 올라갔죠. 이렇게 지금 오늘도 신고가를 했습니다. 거꾸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장은 굉장히 호재가 여러 가지로 터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의 브렉시티가 초안의 합의 가능성이 다시 브렉시티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탈퇴가 아니라 이제 가입하는 거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스몰 딜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뉴스. 1차 합의에 의해서 건설적인 합의. 그다음에 두 번째 2단계 합의까지 가고 있다. 아울러 또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아니고 무디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될 것이라는 이런 또 예측까지 내놓으면서 어쨌든 상승장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좋죠.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이제 그렇게 매수했으면 좋았죠. 케이지바텍도 그런데 오늘 악재가 하나 나왔죠. 바이오가 지난번에 바르셀레나에서의 임상 결과 발표한 게 HLB죠. HLB가 오늘도 올라갔는데요. 이날이었었죠. 29일 날 발표하면서 얘가 바르셀레나에서 임상 표적항암제에 대해서 얘가 효능이 있다. 그렇죠. 효능이 있다. 이것이 발표하면서 생존기간도 늘려줬다라는 것이 이 기업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서 바이오 종목이 상승하는 그러한 호재를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리보세라닙의 위암 임상 3상 진행이 상당히 좋은 결과 그래서 생존기간도 늘려줘요. 그래서 이게 3상 결과가 좋아서 물론 제약, FDA에서 제약 허가가 떨어지면 7년 특혜가 이게 이제 경고압약이거든요. 일반 주사를 놓는 게 아니고 표적항암제지만 얘가 경고압약이기 때문에 알약으로 먹을 수 있어서 활동성이 굉장히 좋고 만약에 이것이 효과 입증이 돼서 FDA에서 만약에 승인이 떨어지면 제약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7년을 보장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으로서는 좋은 결과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더 갇지 않을까 저희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여기서 매수하라고 그랬는데 더 좋은 결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헬릭 스미스는 이제 지난번에 임상 3-1에서는 헬릭 스미스 3-1에서는 약물의 혼합 투여를 해서 당뇨병성 치료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좋지 않다. 그렇는데 3-1 B에서 상 B에서는 그것이 효과가 입증이 됐다. 안정성이 효과가 입증이 됐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으로 갔다가 오늘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임상 3-2상 결과가 2021년 상반기에 공개되고 3-1상과 관련해서는 12월 말에 FTI 미팅 전까지 정밀 결과 분석에 대해서는 추가 공시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가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가 임상 결과에서 3-1상 임상 결과에서는 리스크가 발견됐기 때문에 목표가를 낮춘다고 그러는 바람에 오늘 주가가 급락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3-2상에서 성공해서 FTI 승인까지는 시간이 2022년까지인가요? 결과가 발표하는 것이 2022년까지 발표했나요? 그렇게 늦어졌기 때문에 2021년이군요. 임상 3-2상 결과는 2021년 상반기에 공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추가 공시는 없다고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발표한 거라서 오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BHLB는 만약에 경고 압력이 이게 BHLB가 승인이 떨어지면 주가는 상당히 좋은 호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가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케이치 바트의 대득전자 이런 것들은 이번에 BH도 마찬가지고요. BH. 오늘도 강하게 나갔죠? 오늘도 신국가 행진을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갤럭시 폴드 폴드버폰에 대한 수혜 주로다가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이번에 또 삼성전자에서 디스플레이를 40% 갤럭시 폴드폰을 만들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40% 증산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역시 주가가 갤럭시 K-에치바텍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자꾸 검색을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투자의 지침을 가지면 그것이 여러분의 투자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준비가 조금 더 미진했기 때문에 그 준비를 마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고 짧게나마 어떤 종목이 나가고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왜 헬릭스민스가 떨어졌는지에 대한 참고으로 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그거를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행운이 있으면서 행복한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